그냥 웃겠다.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그냥 웃겠다.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? 나경원, 나희연대, 나경원, 이철규연대를 얘기하죠. 나희연대,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나경원 대표가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나희연대에 대해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고 오실까요?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. 그래서 뭐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아닌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오지만 본인의 고민은 있는 상황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나희연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.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? 그냥 제가 웃을게요. 웃었다로 정리. 그냥 웃더라. 그냥 웃지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건 아닌데라는 말씀. 그냥 제가 웃을게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건 아닌데라고 말했죠. 아이고 좀 어이가 없어요. 이런 얘기.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. 나경원, 이철규연대 설에 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. 이 소설이다. 이철규 의원도 이거 소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둘 다 아니라고 하는데, 둘 다 아니라고 하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? 나경원,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라고 말해도 자꾸 나오는 이철규와 당권 연대설. 아니라고 둘 다 부인을 하는데 근데도 자꾸 나옵니다. 이유가 뭐냐? 송재준 의원님, 이유가 뭘까요? 아니, 일단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게 8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원내대표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지금 이제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이고요.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는 한 10% 정도가 한동호 위원장한테 있다 봤고 대부분 같은 경우는 친윤계 때문에 진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친윤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과 이렇게 뭔가 연대를 한다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동시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인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권을 잡는 데 있어서 또 친윤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중첩된 얘기가 얘다, 아니다 이런 얘기보다도 웃는다라고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다 그냥 웃는다라는 얘기에 녹아있다라는 겁니다. 사실 나경원 의원이, 나경원 당선인이 이런 얘기도 또 하긴 했거든요.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볼까요? 연판장을 돌린 분, 뭐 연판장에 서명 안 한 사람하고만 놀려면 같이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제가 그 지난 1년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라는 자리는 제가 아직 고민할 시기도 아니고 제가 당대표가 제 정치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. 사실은 의회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고 네, 지금 연판장 서명 안 한 사람하고만 놀려면 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윤영걸 대표님, 살짝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. 본인은 강력한 희망을 좀 표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지난번에는 초선의원 연판장으로 꼴찌인 사람이 1등으로 됐잖아요. 김기현 의원이 꼴찌였는데 1등으로 됐어요. 그 프레임에 갇혀졌는데 이번에 가장 장애는 또 나이 연대가 또 나눠먹기 프레임에 좀 잡힌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. 지금 대표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유력하거든요. 또 비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데 나이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또 당대표에 또 좌절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비전이라든가 이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칫 나이 프레임에 그냥 휩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